백민준 계속해서 통문장이어서 하겠습니다 희아연은 뭐 대신 왔어요? 희아연은 뭐 대신 왔어? 인 더 쥬 인 더 쥬 라고 하던 거야 내가? 인 더 쥬 해도 되고, 인 더 쥬 인이 왜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야 어디야? 그래서 전치사 압재비씨 붙여야 되겠죠 이 동물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외국에서 외국에서 구축해두고 숙제 숙제 마이 이럴 여러 가지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왜 마침표 안 찍게 누가 레더펀드는 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이다 이거 누가 나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서 그렇지 비동서 어디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오케이 여기 라이크는 무슨 뜻이야? 같은 이렇게 계속 이상형 대 여러분들 초대 흰 OK.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뭐야? 비동서 비동서가 어딨냐고 Their faces are white 뭐? Their faces are white Their faces are white What do you want to do? Their faces ar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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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are white 러브 디디 음 주 아 왔다 고생했습니다 자 14 단어 학습하고 단어 시험치고 나한테 제출하세요 오케이 오늘은 소위 좀 하자 소위 소위 컴온 아 으 으 으 으 으